정부가 농축산물 가격 안전 대책을 추진하는 가운데 이달 하순 농축산물의 소비자 가격이 지난달보다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농림축산신본부는 어제 비상수급안정대책회의를 열고 주요 농축산물 소비자 가격 동향을 확인했습니다. 주요 품목을 보면 대파가 이달 하순에 지난달과 비교해 37.6% 하락했고 5위는 34%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과는 16%, 배는 6%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축산물 중 소고기 등심이 12% 떨어졌고 돼지고기 삼겹살이 6% 가까이 하락했습니다.